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! 알아? 산재 증거 숨기고 회사 돈 받아 처먹고 재저거 완전 양아치야 양아치라고! 대기업 언론 그리고 경찰 다들 사고 날 때만 반짝하고 말았다. 나는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이다. 세상엔 주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.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다치고 죽어갔는지 아십니까? 저 싸울 겁니다.